현장은 기대는 더 클 거예요. 좀 더 활동성이 더 있는 종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경기 종목상에 협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. 원래 친구들이랑 야구했던 그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같이 쳐서 호흡도 맞춰보고 귀여워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까 해보니까 그래도 금방 늘 것 같아요. 기록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기도 했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. 나만 할 수 있는 프리스타일 완성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. 준비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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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어요.